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을 이제 이제 뭐 깼으니까 이제 챔피언을 촬영해 가자 어쨌든 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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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도망가 어차피 올 거예요 어차피 올 거예요 첫 번째 악어님과 마찬가지로 길을 챔피언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윤희 에너지 뭐 내나봐요 어 음 아 네 맞네요 뭐 그럼 챔피언이 도전할 자격은 있긴 한데 저를 상대해야 된답니다 흥 그 정도야 저 첫 번째 악어님도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악어인 건 아시죠? 그리고 전 그 어리석어 저 뿌악 어디서 저한테 어리석다고요? 어 어 야 야 야 너 혹시 그거 몰라 두 번째 악어인은 첫 번째 악어님 못지않게 멍청아 두려워 둘 다 멍청이다 어리석기는 어쨌든 어디까지 크롱 다시 날아가 잠깐 나온 세 번째 악어님도 좀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상대해야죠 참고로 두번째 학원님은 한편으로 한대요 되게 악골이네 으악! 잡아줬어요 사랑! 아무튼 내꺼 어쨌든 몰라 제가 상대해요 아 뭐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뭐! 상대해 드리죠 응응응 저를 야 보다니 얕 보다니 아주 아주 어리석 망나니 형 나와라 크롱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악원님이 저거 멍청할지도 못 악원님이 둘이 멍청할지 크롱크롱크롱 살려달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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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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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사석은 두번째 악원 눅 아 저까지 왜요 아 루피팩 어 선생님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주사석은 두번째 악원밖에 안됐다고요 눅 눅 근데 첫번째 악원님이랑 두번째 악원님이랑 똑같이 멍청하게 생 딱 딱 그만 약올리고 배체부터 해 그래 그렇다면 나와라 질뻑이 질뻑 거대한 꼬리 피해 하지만 약간 맞아서 백데미지를 입었군 그렇다면 괴물와부수기 피해 멀다 시윙 거대한 꼬리 괴물와부수기 망나녀 질뻑이를 잡아 던져서 던져서 꼬리를 때리기 시윙 거대한 꼬리구나 슬뻑 시윙 나와라 엔테이 불꾸럽니 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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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라 그래봤자 거대한 꼬리 시윙 피해 불꾸럽니 피해 거대한 꼬리 시윙 시윙 나와라 루기아 바다의 검 시윙 루기아를 쓴다고 응 라와라 라프라스 시윙 블리자드 버스 시윙 바다의 검 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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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번 시윙 바다의 검 시윙 시윙 약해 보여 너 시윙 갈팽 갈팽 지옥스 버즈 지옥스 버즈 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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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받네 그럼 재밌어지는데 면접 꺼내보시죠 만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어 네 뭐 이것도 일종의 만화지만 안 돼요 그 그런 식으로 하면 약점을 내보낼 거잖아요 당신 먼저 시윙 왕크 왕 브릭캐논 브릭캐논 안 내보낼 따가워 나와라 약어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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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아우 이렇게 비염인가 아우 아우 악어님이 비염인거야 뽀로로가 비염인거야 어 맞대 뽀로로가 악어님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 감히 나 우리에게 알레르기가 있어? 어허허 아우 아니 포비가 거저받친 거예요 하나 둘 셋 거짓말 친 건 뭐 특별히 그렇게 멀리 날려드리진 않죠 브릭 캐논 블루 써드리지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이재복 저 못쓰게 아가씨한테 과연 방 어 이럴수가 포로로가 펭귄구이가 돼버렸어 자 제가 고급 상처야가 너한테 뿌려주지 됐고 잠깐만 전자폭 약점에 틀렸어 그렇다면 동네임 회오림 자포콜 전자포다 피해 동네임 회오림 나까지 빙빙 돌아 플레어 드라이브 나와라 나와라 언영 오오오오올로로로로로로로로 저꾸 나랑 뮤츠 모든 것은 시스케키 삼각하나 알려진 게 있다 뮤츠는 뮤의 뇌세포에서 만들어진 마음은 없다 마음이랑 감정은 없다 어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간단히 끝내드리도록 하죠 뮤츠는 전설의 포켓몬이만큼 스피드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답니다 사이코브레이크 지엑스 눈치 어? 근데 아까 말이야 아까 데미지 입었지 않나? 말도 안 돼 저기 약해 빠져보이는 아군한테 치다 뭐요? 뭐 힘들어 보이는 2번만 봐드리자 그렇다면 덱을 바꿔서 다시 와요 아 나 진짜 못 참는게 강한 상대야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자폭 코일이랑 만큼 물을 보내야 되겠어 잠깐 뽀롱뽀롱 뽀롱뽀롱뽀롱 나 누구지? 나 유령기사야 에디가 에디가 말이야 에디가 말이야 지금 출장을 갔거든? 출장하기 전에 너한테 잠시 빌려줄 포켓몬이 있다는데? 여기 요 녀석이야 헉 아 그 그 그 엄청나게 멍청한 두 번째 아버님께 일 때 쎄 유령기사씨 죽어요 뭐? 아버님 유령기사가 당신한테 멍청이라고 그랬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건 출장에 있는 에디가 저한테 더 내달라고 한 말이에요 그럼 좀 봐드리자 얘들아 얘들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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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한테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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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됐고 네 됐어요 얘를 빌려준다고? 어 아니다 자폭 코일이랑 자폭 코일이랑 교환하자 어 그래? 고마워 자폭 코일로 뭐 전기 타입은 있으니 어 drive 똥똥똥똥 오이오오이오 그리고 배용이랑 GX댁으로 가야 되겠다 어 저 저 릴리혜 박사님 맥주자고 알겠어 쉉 쉉 터 오케 다시 도전하러 가자 터벅터벅터벅 다시 덤비로 왔습니다 다시 덤비러 왔다구요 음흥흥 하하 아 그리고 오늘 악어님 사정으로 빨리.. 어.. 제 사정으로 빨리 끝내야 되니 스피디하게 없애드리죠 흠 과연 그럴까요? 나와라 알로라! 알지! 알지.. 나꺼래.. 새로운 도켓블리고 오셨네요 그새 조전자 체크. 스리피. 무슨 하는거야? asonable. 나오래 엔티. 불꿈 serves. 150 HP다. 조전자 체크. 이학사기술을 안쓰는거. 불꿈cios. 어 여튼 어차피 헷갈렸어요. 나와라 룩이야! 로스트 퍼디 피해! 도전할 테클로 끝내! 피해! 이럴쓰! 바다의 검! 칭칭! 하지만 당신이 이제 한 마리자야! 엑셀로 피해! 어느새 이렇게 가며 커진거지? 나와라 야거리! 동류의 회오리! 하지만 두 배여서 기절이라고! 그렇다면 나와라! 망란용! 거냥꾸리! 블루서지 쥐약수! 블리자드번! 나와라 엉염! 내가 약간 웃긴 생각나서 블리자드번! 두배같지! 왜냐? 하지만 악음님이 특이한거처럼 내 엉덩이 기바찌질을 지내고 있다고! 냉동빌! GX! 권슬램 GX! 나와야 리자몽! 나와라 미치! 미치! 간다! 레어 드라이브 GX! 오케이! 이제 챔피언이라! 그냥! 안오는 안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다! 안녕!